보호망 찐찐 8% 연금보험이 4월 초에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보험회사 채널에서만 활짝 열린 8% 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8% IBK 연금보험 저 보호망 안태수가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일단은 about IBK 연금보험이에요. 일단은 IBK 연금보험 무엇일까요. IBK는 우리가 기업은행이잖아요. 일단은 뭐 삼성이나 아니면 롯데나 메리치나 교보나 하나하나 일단 연금보험 외에도 뭐 종신보험 암보험 많은 상품이 취급이 되는데 특히 이 IBK 연금보험은요. 회사 이름이 IBK 연금보험이에요. 그래서 연금밖에 출시가 안돼요. 연금밖에. 뭐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이런게 없고요. 말 그대로 IBK 연금보험이라는 거죠. 자 DGB 같은 경우는 국가와 DGB 은행과 같이 연결돼서 조합이 돼서 IB, DGB 보험 그리고 우리 KDB KDB는 사모펀드로 운영이 돼가지고 국가와 같이 운영이 되는데요. 이 IBK 연금보험은 뭐냐면 IBK 연금보험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국채은행이죠. 국채은행.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 아니고요. 민간 보험회사가 아니고 여기 나와있는 대로 지금 IBK 연금보험은 국채은행인 IBK 기업이 100% 출자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 최초 유일의 연금 전문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죠. 정부가 지분율 51.8% 최대 주주고요. IBK 기업은행 지분율. 그래서 IBK 연금보험 최대 주주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중소기업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워야 되겠네요. 네. 깔끔하게 지우고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 손실금의 보존인데요. 중소기업은행의 결산 순손실금의 금을 회기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존하고 적립금으로 보존하고도 부족할 때 정부가 보존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IBK 연금보험은요. 연금 전문 단존보험사라는 새로운 사무모형과 최적화된 경영 방칙을 통해 출범 2년차부터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민간기업이 아니다. 네. 자. 이 상품은 전 상품이 무진단 무심사에요. 국내 모든 보험회사는 소수의 일정의 사망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상에 포함이 되고 압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품은 전 상품이 사망보험금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상도 없다는 겁니다. 고지상. 그리고 전 상품이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타사 같은 경우 DGB나 KDB 최저 보증이 있는 데는 15세부터 가입이 되지만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모바일 청약은 안 돼요. 모바일 청약은 안 되고 청약서 종이청약으로 된다. 네. 그리고 전산이 솔직히 투자를 안해서 vpn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화질도 그렇고 전산이 개떡같다.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영업할 때 전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청약서 유효기간은요.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보름밖에 안되지만 여기 청약서는요. 유효기간이 상령일까지에요. 그래서 청약서 뽑으면 거의 1년까지 청약서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완전 대박이지 않을까 자 필요성이에요. 일단은 위에 보시면 33%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33% 밑에 100% 자 넌센스키즈 33%와 100%의 차이가 뭘까요? 아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33% 는 뭐냐면요. 암에 걸릴 확률이에요. 암에 걸릴 확률 암에 걸릴 확률은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100%는 뭘까요? 100%는 노후라는 거죠. 너도 나도 어떤 누군가 사람이라면 누군가 죽음 앞에 설 수가 있고 노후가 100%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암은 걸릴 확률이 33%인데 그 33%에서 또 암보험 중복해서 몇 개 가입하고 전의암도 가입하고 잔존안도 가입하고 통화암도 가입하고 바로 보장 면책감액기 없는 암보험도 가입하고 정말 설계사분들 암보험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걸릴 확률 33% 그런데 노후는 100%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여기 밑에 볼게요. 위에 좀 잘렸는데요. 이걸 좀 닫아야 되겠네요. 위에를 좀 닫고 시작할게요.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놔야겠네. 네. 자 일단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은퇴 후에 부부 최소 생활비는 195만원이에요. 특히 국민연금 받는 돈은 그 절반이라는 거죠. 어떤 유튜버가 인지도 있는 유튜버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보다 8% 연금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연금은 물가상동률 반영이 되지만 연금보험은 반영이 안 되죠. 특히 최저 보증 연금 시점까지 가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8% 연금이 아무리 많다 해도 국민연금은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은퇴 후에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개인은 117만원 부부는 195만원 이건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2020년 자료에요. 2020년 지금 24년인데 지금은 물가상동률 대비 더 많은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 필요성은 누구나 아는데 지금 먹고살기 빠듯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기사거리에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연금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생활비를 얼마나 충족할까? 어 2020년도 자료를 보면요. 8월 기준 8월 기준으로 월평균 국민연금은 537,590원이에요. 특히 개인 최소 생활비는 생활비에 46%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부가 같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부연금은 108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비에 55% 밖에 되지 않는다. 자 연령별 자살율을 보면요. 20, 30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살율은 여기 보면 70대 80대 분들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노인이 자살을 하는 생각은 왜일까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있고 부부 자녀의 갈등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젊었을 때는 흥청만 쳐 쓰고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정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세일즈는 설계사 저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금보험 모르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아 이거 세제 적격이 뭐고 비적격이 뭐고 연금 저축 펀드 변액보험은 뭐야 이렇게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게 맞는 연금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세 공제적 세제 적격 연간 400만원까지 되고요. 비가세 비가세는 연금보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보장성은 100만원까지 되고 그래서 비가세 그래서 비가세도 되고 아 보장성 보험은 이제 100만원 이상까지도 비가세가 가능하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100만원까지 보장성 보험은 연간 그거랑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연금펀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제 적격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는 거죠.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5월달 종소세 때 그래서 공시율로 운영이 되고 근데 연금보험은 공시율과 실접배당형 펀드로 투자가 되는 변액 액수가 변한다 해서 변액연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일단은 공시율상품 그 다음에 실접배당형 변액보험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험은 공시율상품은 가능한데요. 또 역시 공시율 일반연금보험도 가능해요. 하지만 실접배당형 변액보험은 적용이 안된다. 자 연금수련 방식은 세제 적격 이제 연금저축은 종신토록 확정형으로 되고 물론 연금보험도 종신 확정 상속 이 모든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비판도는 연간 1800만원 공지한도는 600만원까지 가능하구요. 일단 비가세 비가세되는 연금보험은 일단은 다들 아실거에요. 월 150만원 또는 일진압 1억까지 가능합니다. 네. 있듯 아실거고 뭐 예전에 종신보험이 150만원 이상 넘으면 저축보험이라고 해서 과세가 된다. 비가세가 된다. 제 생각에는 저도 유튜브에 올려드렸지만 150만원 넘어도 비가세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소급정 되는게 어딨어요. 그게 된다. 비가세가 안된다고 하면 정말 몇 십만명이 들고 일어설 것 같아요. 자 중도해지 시에 일단은 과세에요. 그래서 페널티가 있죠. 중도해지 시에는 소득공제 받은거 세액공제죠. 그래서 일단은 16.5%를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고 근데 비가세상품은 10년 이내에는 원금 손실이 될 수 있겠지만 10년 지나면 비가세가 되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공시율 지금 2.5% 뭐 최저 보증이 있어서 일단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죠. 그래서 펀드로 투자가 돼서 고수익을 좀 기다릴 수 있는 변액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솔직히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납입액 600만원까지 최대 16.5% 지방세 포함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구요. rbk 세액공제받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시율 2.73%로 운영이 되구요. 또 하나 공시율 즉 공시율로 불이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프리미엄 연금보험이 있어요. 완납후에 황금률 및 연금액을 대폭 높인 프리미엄 연금보험이 있는데 현재 공시율은 2.82%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변액연금이죠. 최저보증연금보험도 변액연금이에요. 변액보험 상품임에도 펀드 운영성과가 성과에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연당리로 8% 최저보증하는 rbk 연금액 평생 보증받는 변액연금 보증형 미보증형이 있는데 보증형 상품으로 당연히 8% 최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증형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신상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에는 엄청난 페널티가 있어요. 해지 시에는 8% 적용을 못 받아요. 펀드 수익률으로 환급금을 주는데 솔직히 펀드 수익률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연금 받을 때까지 쭉 유지를 하셔야 아무래도 나중에 지금 8% 적용이 많아서 펀드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20년간 8% 20년 이후에 5%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4월 5일날 4월 5일날 신상품이 나온 8% 8% 연금에 평생 보증받는 변행연금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품 구조와 이해인데요. 상품 구조는 저 보호망이 그전에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그냥 깔끔합니다. 자 40세 때 내가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기나비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나비 보험료. 그래서 납입 완료.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하고 60세 때 연금이 일단은 연금이 납입 완료가 됐다. 그 연금 개시는 80세다. 네. 요렇게 보면 첫 번째 납입보험료의 8%에 해당되는 매년 단위로 부리가 돼요. 그래서 20년간 8%죠. 20년간 20년간 8%고 그 이후에는 연금 개시 전까지는 5%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20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8% 운영이 되고요. 20년 이후에 나머지는 5%로 운영이 된다. 연금 개시 시점에서는 운영이 안 된다는 거. 자 일단은 계약자 정립금은 펀드 운영 수익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연금 개시 시점에서는 어 지금 어 여기 보시면 해지했을 때 해지했을 때는 어 여기 계약자 정립금 펀드 운영 수익률로 하고 그 다음에 어 중간에 사망을 했다. 사망을 했으면 나비 보험료 8%나 계약자 정립금 펀드 운영 수익 이 두 중에 하나로 운영이 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매우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80세 80세에 연금 개시 개시가 돼요. 연금 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 80세 때 연금 개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어 그 전에는 뭐 계약자 정립금 아니면 8%로 운영이 된다. 자 1번 8%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면은 2번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자 정립금 펀드 운영 수익 이 두 중에 하나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스타트에요. 일단은 그 상품 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상품 구조의 이해인데요. 스타트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처음 시작이 됐어요. 예. 납입 원금을 8% 최저 보증을 하는 20년간 일단은 8% 20년 이후에는 5%로 운영이 되는 요런 상품을 할 건지 두 번째로는 특별 계정 투입 운영 펀드를 선택한 거 둘 중에 하나로 일단은 같이 간다는 거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생 연금액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금 및 사망 적립금의 기준 해양환금 중도인출의 기준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연금을 납입하다 혹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했을 때는 연금 및 사망 적립금의 기준이에요. 8% 운영된 거 아니면 펀드로 투자가 돼서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생 연금액이 지급이 되고 사망 보험금도 이 둘 중에 적용이 된다는 거 하지만 해지 시에는 8% 운영이 안되고 해양환급금이나 중도인출은 펀드에 운영되는 특별 계정의 투입 운영 금액으로 중도인출이나 해양환급금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품 핵심의 특징이에요. 자 말해 뭐해요. 상품 핵심의 특징 그냥 8% 이거 8%가 그냥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게임 끝 8% 말해 뭐해요. 납기 기간 납기 무관 가입 후에 연금 개시 전까지는 20년간 8%로 운영이 되고요. 20년간 8% 그리고 8%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연금 개시 전까지는 5%로 확정 운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최저 사망 적립금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연금 개시 전에 제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망을 하면 8% 적용된 연금 기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 그 다음에 8% 적용받는 이 금액으로 네. 이 금액과 펀드 수익률 이 둘 중에서 아무래도 둘 중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지급 받는다. 자 연금 이후에는 내가 기지급 연금에 받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차감된 나머지 나비 보험료 곱하기 연금 8% 운영된 수익금으로 받는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품의 핵심적인 특징 세 번째에요. 타사는 15세부터 가입이 되지만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0세부터 70세까지 무진단 그리고 무심사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고지상 자체가 없고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선천질환 기왕녀 중증질환 신경 정신병력 있어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보장성 보험이 일체 없기 때문에 뭐 암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사망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순수 저축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핵심 핵심 핵심이에요. 30세 이후부터 연금을 전할 수가 있는데요. 연금 개시 요건은 30세부터 연금이 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연금 개시 요건은 납입이 완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거치기간이 5년 정도 그래서 거치기간이 5년 정도 최소 있어야 연금을 개시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 다양한 펀드 구성이 있어요. 경쟁력 있는 펀드 라인업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특히 AI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로 일단은 로봇 어드바이저죠. 그래서 이 AI가 알아서 수익률 펀드 변경을 해준다. 그래서 아 난 펀드 변경할 줄 몰라 난 복잡해 헷갈려 이러신 분들은 AI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채권형은 펀드가 50% 이상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AI 모르겠다 그러면 AI 글로벌 자산 배분형으로 선택하시면 알아서 펀드 변경을 해준다. 밑에 수익률 높은 글로벌 주식형도 괜찮아요. 말이 글로벌이지 이거는 미국 아메리카 미국에 투자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적합성도 여러 개 있는데 변액보험이다 보니까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적합성을 의무적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상품 세부 사항이 돼서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부 내용은요. 여기서 보시면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기본 보험료는 5년 7년나 30만원 10년 미만 시에는 10년 이상은 20만원 까지 가입이 되고 12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10년으로도 하는데요. 보호망 거의 다 12년으로 해요. 10년납 이후에는 납입기한을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거의 12년 납입으로 해서 뭐 12년 부담된다. 10년 납입으로 하시면 되고 뭐 12년 15년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자 선택 가능 납기는 5년 7년 10년 20년 30년 까지 가능해요. 연금 개시시점은 이제 0세나 10세 이렇게 해서 30세부터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고 아니면 4, 50세분들이 뭐 60세나 65세로 연금 선택 선택도 가능하다. 자 연금 지급 형태에요. 1여원 보증형 평생 연금형으로 하고 미보증형으로 하는데 8% 보증형 상품으로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최소 거치기간은 납입 완료 수례에 납입 완료 수례에 5년 거치기간은 최소 5년이 있어야 된다. 자 추가 납입 수수료는 보증형은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그리고 미보증형은 연금 개시 전일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구요. 중도 인출은 연 12회 수수료가 없어요. 1회는 최대 해지 황급금의 60%까지 인출 후에 최소 정립액은 500만원 이상 남겨둬야 된다. 장기 유지 보너스죠. 61회차 최소 5년 이후에는 1.0% 추가 정립이 가능하고 단 연금 기준금액 미포함 시에는 장기 가산 이율과 다른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액 보험료 할인도 있어요.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는 0.5% 70만원에서 100%면 1000원과 플러스의 초과분의 0.7% 100만원 이상은 3.100원과 초과분의 1.0%까지 세제 혜택은 관련 세제 요건 충족제는 이자속세 10년 이상만 되면 15.4%가 일단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품 세부 사항이에요. 30세에서 39세까지는 우리가 기본 지급률이죠. 2.4% 여성은 2.2% 그리고 40세에서 49세 젊은수로 점점 지급률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급률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을 때는 길게 연금을 받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장기유지 가산율은요. 10년에서 19년도에는 이율이 아예 없고 20년에서 24년은 5% 25년에서 29년은 10% 30년 이상은 15% 정도 이율을 받을 수가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연금 기준 금액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 기준금의 곱하기 기본 지급률이죠. 여기 보면 뭐 3.0% 4.0% 곱하기 1 더하기 장기유지 가산율 이 금액을 이 금액을 도하면 평생 받을 연금액이 지급을 산출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자 경쟁사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IBK 연금보험이 있고 여기는 DGB죠. KDB가 있어요. 보증 이율은 제1 보험기간 20년 8%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5%에요. DGB 같은 경우는 제1 보험기간 30년까지는 7% 이후에는 5%로 운영이 된다. KDB는 10년간 납입기간 6% 이후에는 5% 적용이 된다. 가입 나이는 지금 타사가 DGB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69세 15세에서 70세에요. 하지만 국내 최초 0세부터 70세까지 일단은 IBK는 가능하다는 거 연금 계신 아이는 30세부터 80세에요. 하지만 타사는 50세 55세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연금 수령을 받기 원한다면 IBK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최소 사망 적립금이에요. 연금 기준금액 마이너스 기지금 연금 내가 65세 때 연금 수령을 받았는데 67세 때 사망을 했으며 2년차죠. 24개월 받은 걸 마이너스 한 다음에 나머지를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거. 하지만 DGB는 적립금 기납입보험료만 준다는 거. 그래서 KDB랑 IBK가 똑같구요. 나머지 DGB는 좀 더 불리하다는 거. 최소 거치기간 다 똑같아요. 5년. 연금 수련방법도 평생연금 똑같구요. 연금기준금액도 적립금 직전연금기준금액으로 산출이 되고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연금기준금액 곱하기 지금류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보시면 여기 기본지금률 이 부분을 일단은 같이 곱해서 1 더하기 장기유지 버너스 20년에서 29년은 1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장기 가산이율을 곱해서 일단은 최저연금기준금액이 정해진다. 자 IBK 보면 가입나이 연금개시시점 이런 부분들이 타사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경쟁사 비교 연금액을 저 보호망이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연금액은 네. 3월 기준으로 40세 남성 월 100만원 10년 65세 연금시점으로 40세에서 10년간 그래서 1억 2천만원 네. 1억 2천만원 납입을 하고 네. 1억 2천만원 납입을 하고 15년 거치해둔 다음에 65세 연금시점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연금액 연금액 보면 IBK가 연간 1441만원 D사는 1392만원 K사는 1449만원 어떻게 보면 K사가 좀 더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망시에 보증금액은 IBK는 2억 9천 그리고 D사는 1억 8천 2억 5천인 K사보다 사망시에는 좀 더 많이 보증을 해준다는 거 자 경쟁사 비교 스펙이에요. IBK는 제1보원기간 20년간 몇 프로 8프로 운영이 되고 이후에는 5프로 운영이 되죠. 하지만 타사는 7프로 5프로 네. 그리고 30세부터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판매 플랜 일단은 판매원이에요. 매월 100만원씩 평생 받기 플랜으로 65세에 연금 개시시점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일단 30세 기준으로는 월 70만원 50만원 40만원 이 금액에 따라 10년 15년 20년 짧고 굵게 납입할 건지 길고 적은 금액으로 납입을 할 건지 이걸 따라 원금액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나중에 최저 보증 연금액은 아무래도 2억 4천 거의 2억 4천 정도 30대 때 된다는 겁니다. 원금 대비 거의 295% 정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40세 기준으로는 90만원 65만원 그래서 10년나 15년나 그래서 연금 기준 금액은 2억 6천만원 정도 원금 대비 240% 220%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매년으로 하면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매월 100만원 정도까지 수령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5세와 50세가 있는데요. 45세는 100만원 75만원 그래서 10년나 15년으로 하면 1억 2천 1억 3천 500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65세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치를 해두면 원금 대비 2배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50세 기준으로는 10년 빨리 납입하고 5년 거치한 다음에 65세 해야 되니까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5만원으로 10년 납입하면 60세 때까지 1억 2천 500만원이 되겠죠. 아 1억 5천만원 이렇게 되면 기준 금액은 2억 7천만원 정도 원금 대비 180%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매월 101만원까지 수령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에요. 2대가 함께 쓰는 평생연금 플랜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 아들이 5세고요. 제가 40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20년간 납입하면 2억 4천만원이 되겠죠. 월 100만원씩 월 기본 보험료 100만원 20년간 피보험자가 아들로 5세 30세 연금 개시점으로 했어요. 20년간 100만원이 되면 원금이 2억 4천만원이겠죠. 그래서 최저 보증연금금액은 총 4억 9,28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급률은 2.4% 가산률은 10%겠죠. 왜냐면 20년 납입했으니까 그러면 25살 될거에요. 아들이 25살 20년 납입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가 일단은 아 죄송합니다. 20년 후니까 25년 그래서 5년 거치해두고 네 여기 5년 거치해두고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5세때 가입했고 20년 납입후에 5년 거치해두니까 자녀가 30세가 되어있죠. 저도 역시 25년 후니까 저도 65세가 될거구요. 이때 연금수령을 받았어요. 그럼 매월 쭉 받아요. 얼마씩요? 자 매월 109만원씩 매월 받아요. 매월 109만원씩 받다가 일단은 제가 65세인데 나중에 18년 이후에 내가 83세 때 18년 후면 자녀는 48살이 되겠죠. 이때 본전이에요. 이때 총 4억 9200만원 정도 9200만원 정도 본전을 받을 수가 있구요. 이때 부모가 사망을 했다. 부모가 사망을 했고 일단은 자녀가 48세부터 자녀가 67세까지 일단은 19년간 살아있다. 19년간 그럼 이 19년간은 이자 포함해서 일단은 총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살지 자녀가 길게 쭉 산다고 하면 그전에는 부모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자녀가 수령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자 포함해서는 67세까지 67세에서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도학이 몇 년이에요. 거의 33년 더 살잖아요. 그럼 매년 이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8% 단위 20년간 이후로는 5% 연금 수령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고요. 연금 개시 시점 전까지는 5%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요사님 일신한 분 없어요. 장기 가산 이유를 통해 더 많은 연금액을 제공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질병 여부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모든 고객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30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하구요. 단 연금 개시 요건 충족 시에는 연금 수령을 위해 45세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최대 30세부터 연금 개시가 받을 수가 있다. 네 번째로는 사망 시에도 8%로 단위로 불이 된 금액으로 최저 사망 보증을 해줘요. 연금 개시 전에는 8%로 적용된 평생 연금 기준 금액이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평생 여기 보시면 기지금액이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연금 개시 전에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8% 적용된 금액으로 연금 개시 이후에는 내가 받은 금액을 차감된 8% 운영된 금액으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